어... 한 두판만 풀게요 두판만 자신감이 좀 업이 필요해 아 노말정도 씹어 먹어주시고 유튜브에서 보다가 샘방에서 처음보는데 훨씬 잘 쪼신다구요? 뭘 쪼라 흐흫흫흫 잘 맵을 쫀단 얘기지? 어? 쪼개버린단 얘기지? 어... 흐흐흫 흐흫 자 짐작하게 뭐야 이거 오씨 깜짝이야 자 거북이 밟아주시고 거북이 쪼? 어? 어? 불안 불안? 자 짐작 어어 어어 아 버섯! 뭐야 사람 가지고 놀려? 흐흫 뭐야 여기 여긴가? 이쪽으로 가는건가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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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흐흫 흐흫 아 뭐 간단하죠 어 간단 간단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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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쉽네 그쵸? 음..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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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 어 잠깐만요 흐흫 흐흫 아 이거 노마로 너무 쉽다 근데 노마 엑스퍼트 사이의 난이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슈퍼 이슴 버튼 보드라니? 킵 런 어 레니 이름이 레니야 어 킵 넣어내기 달려가는거요 어 뭐야 아 아 오케이 에이 기분나빠 흐흫 웃는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응?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에이 저의 실력 보셨죠? 어 뭐야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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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모든 기록을 주파하면서 간다 이게 바로 한국대표 후보바리오 메이커 대표 아니겠습니까? 어 저기 어디지? 핀란드인가요? 그리스인가 핀란든가? 뭐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야 쿠파에 탔어 어어 허허 쫀다 허허허허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신기한데 어떻게 만들었지? 삼신하구만 쿠파에 타버렸어요 음 신기하다 저거 이제 응용에서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맵을 하나 구상중이긴 한데 아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맵 만드는데 내가 좀 한 한 반 이상 만들어갖고 와야겠어 그래서 방송에서 좀 마무리하는걸로 어 킬더쿠파스2맵 자 중계방에서 어 누이른님께서 여기서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큐피드릴게요 고맙픽 띵띵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띵 띵 지금 아 거북이 녀석들아 내가 원래 거북이를 제일 싫어했었거든요 요즘은 아니지만 거북이 녀석들 아 하 하 밟고 가야 되겠는데 어 위로 못 올라가는데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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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야 아 비켜 비켜 아 작아졌다 아 하 보통 노말은 여기서 끝나 컨셉 컨셉은 좋았지만 거기까지다 끝이지 어 끝이다 앞에 부분 되게 열심히 만들어놓고 뒤에 가면 포기하기 일수지 오케이 역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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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만드는것도 되게 오래걸리거든 빡세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앞에만 좀 힘들었네 주니어랑 좀 비슷한데 주니어도 앞에만 빡세게만 들어오는데 하나 더 아 몸이 안풀리네 아 하 나는 이제 노말에서 몸을 풀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